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60페이지죠. 13번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이 제목을 가지고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거기 보시게 되면요. 1번의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화하는 법령상 시장, 문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정평가상에서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국시, 국시, 국.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보장관이죠.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이건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거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이거는 개별주택, 그 다음에 이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선매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비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문수,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선매를 하게 되는 것은 협의 매수죠. 강제 수용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죠. 1번, 2번이.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선문양 제도는 후문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거는 맞는 편이죠.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자금 조달이 더 많은 것은 후문양 제도죠.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문양은 공급자 위주고요. 후문양은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틀린 거죠. 그게 지금 10년에 대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이 10년에서 8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또 10년으로 이렇게 또 바뀐 개념이죠. 4년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거래신고는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1부 개정안이 의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의 면적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3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면 시장실패의 원인을 물어봤을 때 시장실패의 원인은 일단 불안전 경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제, 그 다음에 외부효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자연 독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여기 외부효과,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2번이죠.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하면 틀리죠. 공공제는 비경합성이니까. 그렇죠? 소비 경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재화를 얘기하죠. 일반 재화는 시장에 공급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공제라는 것은 일단 시장이 공급이 되면 경쟁을 하지 않고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외부효과라든가 공공제, 정부의 비대칭성, 독과정 기업 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15번에 5번 질문이죠. 맞는 편이죠.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요.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1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은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 수단들이라면 틀리죠. 우리가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결국 가격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늘리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시장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기억해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음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음의 외부 효과라는 게 부의 외부 효과죠. 생산을 금지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건 과격한 내용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오패수가 방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어떤 허용치를 정해주고 그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금지시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음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기업이 외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과잉 생산이 발생해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표현은 맞는 경우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것은요. 규제 전에는 이게 과잉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공재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이라서 틀린 거죠. 우리가 비가 빠지면 틀리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정의의 외부성 효과에 대한 과소 생산 문제는 보조금을 통해서 내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게 되면요. 공공재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로부터 주어지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번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이 된다면 틀리죠. 무임승차자 문제가 존재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공공재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옆에 문제도 공공재의 문제가 하나 더 들어와 있죠. 18번에 보시면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을 보시면 소비의 비경합적인 특성이 있죠. 공동소비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무임승차 문제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공공재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급이 되면 다 소비할 것이고 소비로부터 배제시키기 어려우니까 아예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일률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니까 틀린 거죠. 대부분 공공재라는 건 내구제적인 성격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도로라든가 사회간자자본시설 이런 것들도 다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공공재라는 것을 거의 정부에서만 공급이 됐는데 요즘은 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민자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도 시장이 공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효과의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5번에 외부 불경제라는 게 부의 외부효과거든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건 틀리죠.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적인 비용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주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고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사적 비용을 기준으로 생산하니까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면 틀리죠. 부의 외부효과는 항상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죠. 안 좋은 것은 많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에 보시면 정의의 외부효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정의의 외부가에 주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른 건 1번이죠.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외부효과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럴 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거기 보시면 4번이 되죠. 외부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있죠. 예,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죠. 이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이런 게 틀린 거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1번에 보시면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인데요.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내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요. 아파트 시장에 정의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용도 지역지구자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게 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이 지문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은 5번이 되겠죠. 정의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단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된다고 했는데요. 정의의 외부효과를 유발한 애들은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한 애들은 규제 전에는 과대생산의 문제가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 있죠. 그거는 간접 개입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개발금 부담금 부가 제도는 직접 개입이라니까 틀린 거죠. 그것도 역시 간접 개입이고요. 공공토지 비축, 취득세, 종부세 등은 정부의 간접적 개입이라고 치니까 틀린 거죠. 거기서 공이 들어가는 공공토지 비축은 직접 개입이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개입 방법이죠. 그 다음에 공공제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이렇게 지문의 형식이 나왔을 때 구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 문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푸시면서 내가 이쪽이 정리가 돼 있는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166페이지를 가시면 토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또 배열이 돼 있죠. 거기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위치를 선점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죠. 이거를 선점함으로써 나중에 토지 보상 문제 있죠.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가면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2번의 지구단위 계획은요. 맞는 표현이죠. 이거는 그냥 가끔 지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이유는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끔 들어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부의의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쓰는 방법이라는 것도 지문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토지선매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가역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강제 수행이 아니라 협의 매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있죠. 이거는 시장에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 제도가 토지적성평가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보게 되면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고요.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어요. 얘는 자연상태로 시장에, 여기 있는 애들은 자연상태로 시장이 존재한 애들이고 얘네들은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존재하는 토지예요. 그런데 항상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에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논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새들이 살 집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쪽의 논리는 뭐냐면 아니 무슨 얘기냐. 사람이 살 집도 부족한데 이러면서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보존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발이 우선이냐. 이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거를 조정하는 게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개발부담금제도라는 것은요. 개발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사업시행제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용도지역지구제가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인 수단이라는 얘기죠. 정부는 토지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토지용규제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토지용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틀리는 것은 4번이 되겠죠. 가격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공시가 있죠. 우리가 개에 들어간 애들만 다 시라고 그랬어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개별공시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토지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문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토지용규제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지정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에 대한 4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5번이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요. 2차 감옥에서 썼던 용어에 대해서 1차로 와서 내게 되면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2차를 접하지 않았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런 표현을 많이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3번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서 미간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제한을 해서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해제를 시켜주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겠죠. 거기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름은 틀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얘가 도시지역 내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형도요. 결국 기본적인 우리가 국계법상 했을 때 용도지역지구를 구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감옥이 부동산 공법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니고요. 이게 학계론에서 가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토지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물어봤을 때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관련 공공제 공급을 위한 토지용 규제는 규제상 토지의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요. 주변의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이게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공장이 예를 들어서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는 림비 현상이 정의 외부효과가 날 때는 핀피 현상. 일반적으로 지역 이기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도 자기 집 동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침입해온다 그러면 그걸로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겠다. 화장장을 만들겠다. 그럼 누구나 다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사해야지. 그래서 집을 쌓아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경우죠. 지역지구제 실수는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가 상승에 큰 차이가 생기죠. 한쪽은 길 건너 이쪽은 개발 제한구역. 이쪽은 개발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 그런 지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지구제 실수 있죠. 이거는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고요. 사회적으로는 토지의 불법 개발 및 이용을 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보니까 경관이 수료해가지고 여기에 음식점이나 이런 거 만들면 잘 되겠는데 그런데 상수원 보유 후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 야 근데 이거 살짝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나중에 벌금을 받더라도 돈은 많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불법 개발 및 이용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잉 지정을 하게 되면 위치별 토지의 특성을 달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요.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잉 부하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 중에서는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답은 5번이죠. 왜 5번이냐면 5번은 문제점이 아니죠. 이거는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쭉 푸는데 야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얘기는 문제를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뭐를 물어본 건지.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뭔가를 캐치를 못하고 지문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특성 가운데서 부동성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동성에 관한 올바른 걸 물어볼 때 영속성이나 부증성이나 개별성이나 다 맞는 내용으로만 돼 있으면 읽다가 보면 다 틀린 지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부동성에 관한 걸 찾으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걸 놓쳤을 때 그런 착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은 대비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읽으면서 착각이 나오는 게 가끔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쭉 읽었잖아요. 맞느냐 틀리느냐 고르라는 것 같이 해놓고 지문을 읽다가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거 이걸 까먹어요. 다시 문제를 보고 다시 내려가요.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뭐를 물어보는 건지에 대한 캐치가 잘 되겠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할 때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수혜량의 변화율, 전체의 수혜량의 변화율은 얼마냐 이걸 물어볼 때와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냐를 물어볼 때 틀리죠. 수혜량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나머지 변수를 가지고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눠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대해서 처음에 하면서 내가 인식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최근에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답안을 처음에 마킹을 했으면 그게 거의 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수정을 하면 또 틀린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리한 게 항상 맞고 확실하다는 그런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6번에 대한 걸 보셨고요. 7번에 가면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토지역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죠. 3번에 보시면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정책의 수단이죠. 왜? 외부라는 표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의 잘못된 거는 2번이 되죠. 우리가 조금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우리가 주상목록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거 주거지역 안에 가게 되면요.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 1종하고 2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여기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는 저층, 중층, 그다음에 고층. 여기는 이제 이 층수에 대한 것이 규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2번 지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틀린 거죠. 2종 거기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이거는 2종 일반이고 여기서 이거는 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규제에 따른 어떤 형평성 문제라는 게 대두가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 어느 지역은 보존지역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에 따라서 상부에 우리가 공간을 이용을 못하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원래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역사적인 유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차단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면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규제지역이잖아요. 규제계에서 상부 공간을 이용해서 발생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권을 발급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이쪽에 개발지역에다가 이거를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4위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9번에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시성장관리기법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낳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고 이게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보상하게 한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여기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점은 다를 수 있어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남의 땅을 경작해서 쓰거나 이런 사람들의 손실까지는 보존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틀린 게 뭐냐면 5번에 이미 설정된 규제상안서는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유도지역의 과밀이나 혼잡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개발지역의 여기 원래 용적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900%인데 500%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이 상부 공간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과밀개발이라든가 난개발의 우려가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상안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과밀이나 혼잡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토지 정책 수단에 대한 것을 보셨을 때 거기 3번에 보시면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게 틀린 거죠. 환지가 있고 매수 방식이 있다고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환지는 그 지역의 토지의 지가가 비싸면 이걸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환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수용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거는 매수 방식 또는 공용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적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수용 방식의 매수 이게 수용 방식이거든요. 문제점은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로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정보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수용이 되면서 보상가가 산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익은 전혀 반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비축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서 보유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리 사서 비축을 했으니까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건 5번이죠. 이게 일반적인 협의 매수예요. 물론 공공시설 용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용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는 공용 개발 방식이 있죠. 수용 제도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토지 수용법에 의하면 강제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토지은행이라는 얘기는 사서 비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고 사서 비축한 다음에 관리 문제라는 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토지은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런데 12번에 4번을 보시면 토지 매입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걔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의 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맞아요. 미리 선점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3번에서 틀린 건 5번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 사안, 비축토지 있죠. 이거는 LH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개정을 만들어서 얘네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역지구제, 토지 비축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정책수단 안에서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선매라든가 토지적성평가제도라든가 개발부담금제도라든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정책에 대한 토지정책에 대한 것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택정책에 대한 것, 조세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투자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하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